어랍쇼 호입 오 된거 같지요 이 정도 하면 괜찮겠죠 의견 받습니다 옆에 짜리는거 불편한데요 자 그럼 이제 자세를 한번 그냥 보셈 어쩔수없음 뉴게임 일단 가보자 모르겠다 마법사를 하고싶었어요 아니 잠깐만 빈털털이도 있네 아니 뭐야 대체 마법사는 뭔가요 예언관가? 점성술사인가? 빈털털이 한번 가보죠 아니 저는 솔직히 무료게임이었으면 그냥 바로 빈털털이 갔거든요 근데 저 64,800원 썼단 말이에요 저 센거 하고싶음 64,800원 내고 빈털털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점성술사가 좀 더 마법을 잘 쓰지 않을까 타입 A 타입 B V 누르면 스테이선스 보여요 어 근데 저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더독함 X 거다 키자 다시 아 이게 Y를 누르면 케이터 스포시가 되는구나 근데 왜 안되죠? 패드 도움말 그러면 키보드로는 뭐해야됨? 도움 도움이요 이분 뭐함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 한글은 안됨? 하사딘 지력이랑 정신력이 높은거 보니까 이거 맞는거 같은데? 아 이렇게 아 확인 확인 진짜 어지럽네 무섭음 출사 유품 없음 과거는 고향에 버리고 왔다 너무 슬프잖아요 HP 최대치를 상승시키는게 좋지 않을까요? 좀 더 나중 가도 쓸모가 있을거 같은데? 뱀으로 보자 와 이건 근데 너무 무섭다 좀 안무서운 얼굴로 갈게요 아니면 오히려 오히려 무섭게 가야되나? 와 이거 진짜 이건 그냥 석상같은데? 무섭게 가자 카사딘 느낌으로다가 봉원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 피부색도 고를 수 있구나 허허허 뭐야 이거는 아 이런 느낌 최대한 이제 날카롭게 채팅창이 다 가려요 채팅창을 좀 아래쪽으로 옮길까 그러면? 여기가 나올까요? 예쁘고 잘생긴 캐릭터를 만들어라고 만든 기능으로 괴물을 만드네 아니 괴물이라뇨 강하게 보여야 웃돌음 아니 이건 좀 너무했다 아니 이건 무서운게 아니라 그냥 우스운거잖아요 이건 너무 그렇잖아 샵하게 가자 귀찮은데 여기까지 할까? 머리카락까지만 보고 갈까요? 오 머리카락까지만 보고 와 이건 진짜 좀 무서운데? 얼굴을 많이 가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이걸로 가보죠 이야 이거는 갑자기 여기서 노랑머리? 이거 오히려 오히려 반전 매력 금 금태양 흰색으로 가자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 눈썹을 패스해도 된다 왜냐? 안 보이니까 스웸으로 가자 와우 근데 이거는 뭔지 알죠? 너무 산타같은 이런건 좀 강해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턱이 너무 수염이 없어 너무 관리한 느낌이야 그럼 이런 느낌으로? 이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포달드바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 눈, 속눈썹 다 패스 가능하다 문신 이런 느낌으로 갈까요? 살짝 좀 해리포터 느낌으로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자 오케이 설정 안대는 안하나요? 안대가 있나요? 아 안대 리신 느낌으로 갈까? 오 이거 괜찮다 오케이 결정 아 좋았습니다 이 느낌으로 갑시다 몸도 한번 볼까요? 어 미안하다 평범하게 가자 그냥 이게 제일 노말이겠죠? 어차피 입은 다 안보이네 약성 완료 자 가봅시다 떨어진 잎사귀가 말한다 위대한 엘들링은 부서졌다 반지의 제왕 이런 느낌인가? 엘들링이? 아님 말고 일단 엘들링이 부서졌대요 여왕 마리카는 숨었대요 어차피 입은 다 안보이네 어차피 입은 다 안보이네 어 죽었대요 어 죽었대요 위대한 뜻에 버림받았다 이게 뭐 직업마다 그게 다른가? 터리가? 아니 말고 아버의 이런 촉박이 의리를 부른다 베어로는 다 안보이네 그 죽엔라 이 죽음의 분리 그 죽음의 여왕 이 죽음의 불가능 일단 흥미진진하네요 잊은 신앙이 누군가가 땅을 자고 depress顯이 유상상 Silurus 왕이 되어라 일단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일사 하셨나요? 그게 뭐죠? 뭐야 메시지를 읽는다 안돼요 아 조작 가이드를 키보드로 바꾸어라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좋아요 엘들링 만세 뭐야 한평 메시지를 읽는다 엘드의 왕이 되어주세요 설령 인도가 망가졌더라도 하체를 찢는다 어우 뭐야 손가락은 왜 챙기는 거임? 열자 혈은해를 만든다는 뭐죠? 이 너머 교전 유효하다 혈은해를 만든다 어 없는데요? 우선 죽음? 죽기싫어 절대 안죽지 어 어디죠? 아 여기구나 아 이 메세지가 유저들이 남긴거래요 유저들이 남긴거는 어 네 아 나무가 아름답다 네 어 호평 어 나무가 아름답다 예쁘네요 메시지를 읽는다 우선 잘봐 푸르기 오 뭐야 일단 뭐 공격하면 안되나? 뭐야 도망가 도망가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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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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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가나요? 아 인쇄 아 이게 뭐임? 바로 죽었는데요? 시작한지 한 5분 된거 같은데? 죽는게 튜토리얼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빛바랜자라고 하는건가? 이미 죽어서? 뭐 아님 말고 죽는게 스토리 시작이구나 뭔가 말 한마리가 왔는데요? 으흐흐흠 으흐흠 으흐흐흠 으흐흐흐흫 어흐흠 펄튠 앗 은 원하시나요? 뭔지도 모름 뭔지도 모릅니다 붉은 물방울의 성배병 이게 HP 포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MP 포션 어 네 뭐 일단 가보자 엘들링 오 엘들링 이거는 뭐 뭐죠? 나무 만세 포평 어 나무 만세 연다 어 살아난 것 같죠 일단? 폭에 닿는다 이게 아마 장소 저장이었던 것 같은데? 베이브 친다 기억 마술과 기도를 기억할 수 있다 어 네 그렇다고 하네요 휘석 돌팔매 휘석 아크 일단 돌아가기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오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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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니까 떠난다 조사한다 어 일단 뭐 해보죠 확검 열쇠가 없대요 그럼 조사하는 게 왜 있음 마우스가 한 1분에 한 번 정도 밖으로 나가는데 갈고리 손가락으로 금색 소환 사인을 작성할 수 있다 어우 어지러워 이거 혹시 그 요약 가능하신 분? 멀티플레잉 레버 유효하다 레버로 한 번 아니 이거 메시지 때문에 레버가 안 울리는데요? 아 아하네 그냥 되네요 어슥 어 일단 네 슬림 그레이브 맵은 못 여나? 일단 뭐 찾아 축복은 원래 빛바랜 자리를 인도하고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존재이 있다 라고 하네요 지도 지도는 쥐래요 쥐를 한 번 눌러볼까? 아 이런 느낌으로 어 네 운이 없는 자래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악담을 막 퍼부는 데요 뭐야 이 사람 딱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나아 음... 적극적으로 그레이스의 가이덴스가 정치적한 답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길을 통해 그의 길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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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그레이스의 가이덴스 그레이스의 가이덴스 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의 길을 따라서 혈은을 만든다는 뭐지? 누가 여기서 죽었다는 건가?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님 말고 오 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볼까요 내가 어디야 잠깐만 모르겠다 일단 어 기둥 어디갔죠 이 쌓인 저장소가 유효해졌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 잡을 수 있네 어 미안하다 뭐야 오 오이 뭐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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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였구나 아 잠깐만 혹시 이거 달리기 있나요 달리기 아시는 분 없나요 네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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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팔매딜이나 맞아 짜라 그냥 오케이 이런식으로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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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하다 잠깐만 데미지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 사라졌어 아니 쉴껏 때리고 그냥 다 때린 다음에 사라지는데요? 일단 뭐 축복해서 쉬자 이게 나을거 같은데? 마나가 좀 더 부족하네 양을 잡으면 안되나봐요 혼나버렸네 저친구는 제 생각에는 까불면 안될거 같아요 저친구한테는 안돼 안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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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나 이번에 양 안잡았잖아 친구야 미안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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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요? 아 나 이거 좀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미안하다 그래 한번 봐줘 봐줘 그냥 이만큼 도망갔으면 그냥 봐주자 아 인생 괜찮아요 어차피 잃어버릴 돈도 없다 달리기는 없나요? 아니면 F를 계속 누르면 달려지나? 아 맞네 꼭 누르면 되네 말타기는 아직 없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다니는거겠지? 말타기가 없으니까 뭐야 아 아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한번 무시하고 달려보자 아 저친구를 한번 잡아보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전 한번 해볼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모르겠다 어 잠깐만 좀 이따 다시 올게 제 생각에는 아까 만화가 좀 부족했거든요? 이게 안 맞는 식으로 가야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하다 아 아 미안하다 아 아 아 이번엔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시 가면 이길 수 있음 돌팔면 바로 거기에 줍니다 왜 안닿지 아 아 말도 안 돼 진짜로 아니 이걸 어떻게 잡음 아니 너 처음 나와도 못쓰잖아 나 게임 시작한지 10분 됐단 말이야 아니 너무 노양심이잖아 다시 해보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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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놓지 말고 어우 미안하다 아 아니 나 방금 한 대 맞지 않았나 아 아니 아니 안 아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